현재 고등학교 2학년생이 대학에 들어가는 2016학년도 대입 전형부터 농어촌 학생 특별 전형 지원 자격이 농촌 지역 고교 3년 거주에서 중고교 6년 거주로 강화됩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오늘 2016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기본사항을 발표했습니다. 농어촌 학생 특별 전형 지원 자격이 기존의 고교 3년 농어촌 지역 거주에서 중고교 6년 거주로 강화됐습니다. 예체능 실기고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공별로 여러 개의 대학이 연합해 실기고사 평가를 하고 평가위원은 최소 3인 이상으로 구성화돼 3분의 1 이상을 타 대학 교수로 구성하도록 권장했습니다.